자 드디어 새해가 밝았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고2와 고3은 이제 목전에 둔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방학이란 기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예비 고2와 예비 고3을 따로따로 캐스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비 고2. 자 우리 엊그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딩이다 라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고딩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법 2026을 위해서 우리 한걸음 한걸음 잘 밟아나야 될 텐데요. 우선 우리 고2로 올라가면서 마음가짐도 많이 좀 좋다기보다 좀 무거운 마음이 좀 많이 있겠죠. 자 우리 일단 그 고1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우리가 고2로 올라가면서 모든 교과 자체가 심화의 교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1과학 때 했던 그 학습했던 버릇 자체가 아무래도 좀 중학교 과학을 했던 그런 부분의 때를 많이 벗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저거는 이거 소위 좀 약간 암기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학이라는 이런 전문적인 구체적인 과목으로 들어가서는 분명 학습 자체를 신중하고 또 효과 있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하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편견과 선입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수학을 해야 돼 산수 이런 부분들을 지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한 편견으로 시작된 부분이 오히려 물리를 좀 곤란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고1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 그 4단원에 전력 파트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전력 P는 전압과 전력 곱이다. VI 또는 I제곱 R, R분의 V제곱. 그 저항값 집어넣고 전압값 집어넣어서 전력 몇 아트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좀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이 물리학 1, 특히 수능에서 말한 수능 물리학 1의 이 교과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이 정의 간의 관계를 물리량의 관계를 연결 짓고 규칙 잡는 그래서 그 설정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수록 하는 이런 사고 행동이 비롯돼야 되는 것이 물리학 1이랍니다. 뭐 아직 물리학 1을 제대로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의 목표는 수능이 아닙니다. 우리 예비 고2 수험생 여러분들은. 1학기 중간고사가 목표가 돼야 돼요. 물론 겨울방학 1, 6월을 이용을 해서 물리학원 전교과 범위를 한번 쫙 진행합니다. 라는 좋은 취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죠. 1, 2월에 전범위를 어떻게 다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에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학사일정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순식간에 중간고사 날짜가 발표되고 자기도 모르는 벼락치기로 들어가요. 결국 3월은 늦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1, 2월에 우리에겐 수능은 일단 없습니다. 물론 수능이란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겠지만 수능 이전에 1학기 중간고사 이것을 우리의 목표의 깃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범위 학습보다는 지금부터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일단 이게 물리학원의 전교과 범위랍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학원의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차이가 있죠. 1년 이수가 있고 또 한 학기 이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1년 이수라면 전 범위에 대해서 4차례의 시험을 치르죠. 그래서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1단원의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거의 비중이 50% 정도인데요. 그래서 1학기의 중간기말, 2학기의 중간기말 그런데 이제 한 학기 이수 같은 경우는 전 범위를 하나 깨보기 때문에 중간고사 1단원 정도 그 다음 기말고사 2단원, 3단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거에 따라 커리큘럼의 차이에 따라서 문항에 대한 구성이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1년 이수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4번의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좀 지역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학기 이수 같은 경우는 좀 정시 없이 진행은 되겠지만 2번을 치르니까 좀 굵직한 그런 부분들로 들어간다는 것. 자, 하지만 어쨌거나 1학기 중간고사 목표라 했었죠. 그래서 1단원만 1단원 확실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벅차요. 처음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1단원의 역학과 에너지인데 1년 이수 과정의 학교라면 보통 이제 좀 많이 나간다 싶으면 이 에너지 단원의 역학적 에너지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특상까지가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이제 2학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뭐 1학기 이수야 거의 뭐 에너지까지라든가 아니면 특상대서 이론까지가 중간고사 이렇게 이제 진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대단원 1단원 좀 비중도 반의 2분의 1에 해당하지만 이 부분을 최대의 우리의 목표로 삼읍시다. 그래서 특히 여기 특상대서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명료한 규칙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원 제목이 좀 위협적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론 뭔가 막 어려울 것 같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는 확실히 해놓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아까 제가 3월은 늦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더라도 바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걱정이 시작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1, 2월에 1단원 목표로 진행을 하세요. 일단 첫 깃발을 잘 꼽아 놓으면 탄력 붙어서 2단원 3단원도 잘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예비 고위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일단 물리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아직 많이 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일과학에는 물리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입문 강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3일 정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물론 저의 기초 입문 선생님의 기초 입문 단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생기초 생초보를 위한 물리학 그리고 수능적사고 생기초 물리학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쉬운 쌩쌩 두 개가 단어가 두 개 붙은 게 쌩쌩 그리고 수능적사고란 말이 붙은 것이 조금 더 진행하는 그런 부분을 이루어졌는데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일 과정을 하는데 이것은 복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 어깨 힘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워밍업 단계예요. 좀 언어에 대한 익숙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추가되는 강좌가 스페셜 골드 블랙 버전 그리고 이제 발라버전도 있는데 블랙과 발라버전 무슨 차이냐 발라버전은 이미 이제 완강이 됐습니다. 2023년 2월에 완강된 거고요. 그리고 블랙 버전은 이제 2024년 2월에 완강될 아 1월에 완강될 그리고 현재 역학과 에너지까지는 이 블랙 버전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골드 또는 완자 이 책은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보는 책이죠. 자 완자 물리학원이 있는데요. 이 두 강좌 특히 두 개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 이 스페셜 골드는 일단 수능을 표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자 물리학원은 말 그대로 내신이니까 수능과 내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어렵고 쉽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 꼭 그렇지 않아요. 물리학원 교과라는 것이 결국 공통이죠. 아무래도 이 스골 강좌는 이제 스탠다드하게 교과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그래서 그 교과에 전적으로 충실하고 또 수능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는 강좌고 완자 물리학원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아무래도 이 학교별로 좀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함께 진행하는 그런 강좌가 되는데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활할 때 나는 이 완자책을 이용을 해서 학교 내신만을 전적으로 목표로 진행하겠다. 그럼 완자 물리학원 하셔도 되고 어차피 교과는 똑같은 거니까 수능도 볼 겸 전체적인 진행을 하는 스페셜 골드로 볼 겸 어떤 걸 봐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강좌에서의 1단원을 목표로 해서 1, 2월까지 마무리를 꼭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3, 4월 중간공사 목표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공사 목표로 3월부터는 아예 진입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완자 강의 같은 경우는 이 완자 물리학원에 문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류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라든가 또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따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소화하기엔 너무 강좌가 길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하는 파트에서 피니시 버전이라 해서 따로 중단원 마무리 문제라든가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니시 버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한 차례에서 진행한 상태에서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출 우리 학교 시험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 재량으로 인해 문제가 출제가 되죠.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실 때 이 기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페셜 골드도 전혀 내신 준비하는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 스페셜 골드에도 문항 상당히 많은데 특히 여기는 수능형 문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우리가 꼭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개념이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태기에서의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인데 강좌로는요. 기타학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념이 준비된 이후에 이분들은 기출 강좌를 꼭 여기서 중강에서 목표로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별로 특화된 내신이라 제가 썼는데 학교 선생님 재량으로 교과를 약간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지엽스러운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정말 충실히 들으셔야 돼요. 3월 4월은. 그러니까 이런 충실히 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개념 학습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구나. 그럼 학교 시험 문제를 스스로가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화된 학교별의 내신의 경향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고요. 이거는 조금 욕심일 수 있는데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개념 학습에 항상 개념과 문제는 함께 가야 된답니다. 여기도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요. 이 개념 학습 강좌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쭉 하고 기출까지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더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다른 책 사지 마시고 이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 책. 이 문제집을 보기 바랍니다. 이건 좀 욕심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들. 기출과 학교별로 이것은 필수로 꼭 준비하시고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낼 수 있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중간고사 만점으로 갑시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첫 발 차근차근 잘 디딛게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